K-Style 고란노미나상 고니치와 지채옥 데스 최성은 데스 황윤호 데스 어... 일단 안나라 수마나라라는 작품이요 판타지 뮤직 드라마입니다 네,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고요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동심이라던가 어렸을 때 어떤 꿈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되게 따뜻한 이야기니까요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나라 수마나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의 드라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조금 그 드라마에서 건네는 어떤 위로라든지 응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래와 또 안무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드라마니까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또 재미있게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나라 수마나라라는 작품은 내가 가진 꿈이 무엇이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하는 많은 분들께 위로와 공감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또 너무나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인물이에요 현실과 흡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실 살아가는 인물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다른 인물이고 오히려 제가 되게 아이 때, 아기 때의 모습과 훨씬 더 되게 비슷한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하루하루 현실을 꾹꾹 살아내는 어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모습 자체는 저랑 비슷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어떤 인물의 본질로 들어갔을 때는 많이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어쨌든 그 깊은 내면 안에는 좀 아름답고 환상적인 것에 대한 되게 동경, 낭만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은 걸 생각하고 좀 현실에 발붙여서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이와는 저랑은 조금 다른 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다면 조금 다른 결일 수 있는데 1등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기가 가진 마음을 제대로 전달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조금 다르지만 저는 조금 소심하고 어렸을 때 내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서 항상 누군가에게 말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쑥스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친구입니다 저는 일본에 간다면 맛있는 걸 먹고 온천도 가보고요 그리고 쇼핑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다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키나와 저는 일본 여행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사카랑 교토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간다면 도쿄로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아직 일본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게 된다면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또 료칸 같은 곳에 가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일본을 잘 일본의 분위기를 한번 잘 느껴보고 싶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안나라 수만나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페이스타일에서 안나라 수만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꼭 확인해 주세요 넷플릭스에서 봐요 안녕